예 오늘은 저번에 이제 디지털 콘솔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가 미처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말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ADC와 DAC에 대한 얘기인데요 ADC와 DAC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ADC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DAC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항상 이제 제 목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날로그로 생각하시면 되요 이렇게 아날로그 전송 방식은 사람과 사람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식으로 뭐 종이컵을 이용해서 했을 때 전송되는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인 거죠 한 20년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많은 소통을 했었죠 음향 장비 같은 경우가 다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장비였기 때문에 디지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녹음을 하는게 지금 제 목소리는 아날로그지만 여기는 마이크를 통해서 디지털로 바뀐 다음에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아날로그 상태에서는 중요했던게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신호선에 이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음 손실이 생기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제가 여기서 수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들을 수도 있고 뭐 제주도나 아니면 뭐 서울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는 것이 디지털의 장점인 거죠 그 음이 거리에 따라 이제 손상이 안된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최근에 뭐 대부분의 이제 음향 장비 같은 경우가 디지털 콘솔을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전에는 다 아날로그일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디지털 콘솔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ADC나 DAC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음향 엔지니어스로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음질이 좋은 방법을 쓸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인데 어 그냥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의 음질은 얼마만큼 이 파형을 세밀하게 자르는 거에 따라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자를수록 음질은 좋아지는데 대신 그 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범위가 많아지고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하는 속도가 빨리 빠를 필요가 있구요 단순하게 그 음원 하나를 하는게 아니라 디지털 같은 경우에 이제 장비가 이제 늘어나면 채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처리 속도도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음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장비가 더 고급화가 되고 더 비싸지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아날로그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얘기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그 와중에서 저번에 이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어떻게 방식 4-4-1 방식이냐 4-8 방식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그게 안 맞았을 때 그 샘플레이트가 안 맞게 되면 샘플레이트는 나중에 따로 또 얘기를 해봐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샘플레이트는 나중에 좀 접어 놓고 어찌됐건 음질이 어찌됐건 이렇게 현상이 되는데 ADC랑 DAC랑의 중요한 것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해보면은 콘솔은 디지털 콘솔인데 음원을 플레이하는 것도 디지털이라는 얘기죠 핸드폰이나 노트북 다 디지털 장비인데 그 핸드폰 요즘 그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핸드폰 그 디지털 콘솔에서 핸드폰으로 노래를 쓰실 때 보통 3.5 단저에서 잭을 연결해서 아마 쓰실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So 문제점이 뭐냐 어찌됐건 그 ADC나 ADC나 커버 컴포터를 통해서 이제 변환하는 과정 속에서 여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손상이 생기는데 다정리하자면 노트북이나 핸드폰 의 그 음원이 있었을 때 그 음원의 음질이 100이라고 싶다 100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찌됐건 3.5 단자를 통해서 아날로그 변화하게 되면 그게 손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90정도 떨어진다고 쳐요. 그 90정도 떨어졌는데 다시 이게 디지털 콘솔로 들어가면서 또 다시 음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어찌됐건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파일 같은 경우를 그냥 복사해서 복사했을 때는 손실이 안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디지털 핸드폰에 있거나 아니면 노트북에 있는 음질이 음원이 그냥 디지털 콘솔로 전송이 되면 되는 거죠. 디지털 전송으로.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TF 같은 경우에 3.5 단자로 연결해서 소리를 내는 거랑 라이팅 단자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거랑 음질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PC도 3.5 단자로 연결하는 것보다 USB를 통해서 디지털로 연동을 시키면 음질이 최소한 그래요. 손상이 될 수 있다 차더라도 아날로그에 비해서는 훨씬 음 손실이 없이 원음 그대로를 디지털 콘솔을 통해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이거는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콘솔은 디지털까지를 많이 바꿨는데 앰프와의 연결 자체는 아날로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앰프 같은 경우가 다 디지털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송 방식이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요즘 뭐 단테나 아니면 코브라넷이나 아니면은 약간 오래됐지만 AES, EBU나 이런 방식처럼 디지털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앰프까지의 전송 방식이 다 디지털로 하게 되면은 ADC랑 DAC를 안 거치게 되면은 음질은 그만큼 손상 없이 간다는 거죠. 제가 ADC랑 DAC를 얘기했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음향, 현재 음향계에 있어서는 ADC나 DAC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사람의 목소리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변할 수가 없어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도 아날로그 소리이기 때문에 그건 변할 수가 없다면은 그 사이에 있는 과정은 아예 디지털로 일원화시킨다면은 음질이 최소한 손상되는 게 적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DC랑 DAC는 어찌 됐건 디지털이 변환되면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왔다 갔다 하면서 있으면 있을수록 음 손실이 생기니까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로 했을 때 ADC 한 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앰프에서 스피커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현재로서는 아날로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림으로 해서 나중에 뭐 모르겠어요.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디지털에서 오디오로 이 최소한의 ADC랑 DAC를 최소한으로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샘플레이터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맞춰진다면은 음질은 최소한의 보장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외에 장비들의 퀄리티 이런 거는 약간 둘째 치더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샘플레이터는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많은 음향들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랑 연동, 노트북이랑 이제 뭐냐 콘솔으로 연동하기도 하고요. 이제 앞으로 그 디지털 콘솔로 전송하는 방식도 디지털로 전송하는 방식들이 이제 그 더 뭐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DAC와 그 ADC의 기능은 그 그런 뭐지 변환하는 그런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ADC랑 DAC를 최소화 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콘솔이랑 그 앰품까지 올해 이제 올해 이제 디지털화 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요. 저희는 어찌됐건 그 음향을 좀 더 조금 더 조금 더 좋게 좋게 만들려고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C랑 DAC 부분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상입니다.